아 너무 덥다 찜통더위가 시작되었군 프론 이리 와봐 내가 아주 시원한 곳을 알고 있어 너희 둘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이런 우리들만의 비밀장소를 들켜버렸네 에이스 프론 방가방가 들어와봐 아주 시원해 지금 뭐하는 거냐옹 냉동실은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라옹 갑옷들 빨리 나오라옹 고영희씨 너무 더워서 못 참겠어요 맞아요 시원하게 더위를 식힐 만한 게 없을까요? 음 당연히 있다옹 고생하는 경찰차 소방차 카봇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다옹 정말이죠? 고영희씨 최고! 그런데 헬로카보 쌈바 친구들은 아직 안 왔나요? 오우 정말 시원한데 역시 더울 때는 얼음이 최고야 나와라 툴박! 얼음 깨는 도끼! 고영희씨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무슨 일인지 어서 가보자 경찰차 소방차 다 모였냐옹 오늘은 고생하는 카봇들을 위해 물풍선을 준비했다옹 우와 물풍선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물풍선에 맞으면 아프지 않을까? 걱정마 아픈 정도는 아니야 우리 신나게 물풍선 터뜨리기 게임 즐겨보자고 편을 나눠 물풍선 게임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경찰차 대 소방차 어때? 좋아! 받아라! 얍! 앗! 차갑지만 시원하네 하하하하 쌈바 공격이다! 얍! 오! 나를 공격했다 이거지? 그럼 나도 물풍선 발사! 아우 나우 에이스 저기 할 말이 있는데 어? 속았지? 메롱 메롱 프론 내 공격도 받아라! 물풍선 발사! 아우 나우 잠깐! 타임타임타임! 우리 작전 좀 세우고 다시 하자 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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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에 안 되는 일은 당연히 없다 소화 미사일 발사! 에이스 워터캐논! 에이스X 워터캐논! 아니 에이스는 의리의 카봇이라더니 이런 식의 공격은 반칙이야 소방차 카봇들은 강력한 물대포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했다 아무래도 물풍선 터트리기 게임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경찰차 카봇들 전부 켜! 켜! 켜!